자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예 하려던 말이 얘는 어 철근에 배 떼시 뚫리구요 예 다리 덫에 걸리고 화살 맞아서 예 팔뚝 찢어지고 총알 몇발있냐 자 헤드샷을 맞추면 경험치를 더 주죠 어 근데 활 내가 활을 쏘야되네 활 활이 편해요 편하진 않지 참 자 빨리 열어서 날 찾고있는거같애 그냥 도망가야지 근데 나 찾았네 야 또 착찼어 아이 도망가 발로빵 발로빵 하나빵 불닭빵 이거 총알이에요 총알 어? 나 활 언제 났어? 나 활은 언제 또 찾았어? 좋아요 수상해보여 수상해 التي мер 아하하하는 전말이 왜이렇게 웃기지? 수상해보이었구 딱봐도 ited 몬이 더욱더 더러워셨어요 아까는 조금 깨끗했는데 뭐지? 뭐야? 아니 에브리띵 안오케이 에브리띵 안오케이다 이 자식아 얘 같은 선원이었나봐요 죽었어 그 박사나 죽지 더 더러운 드립 어떤.. 어떤건지 우와 너무하다 싶으면 안하면 되고 괜찮다 싶으면 하면 되죠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아 여기 뭐 먹는게 있구나 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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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의 일기 약한 마음은 가지면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이런 상황이 있어 저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이런 상황일수록 나 같으면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어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나 같으면 예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든 예 살아보려고 할거야 의식에 쓸 여자 메티어스 사이비 교주 사이비 증명가? 교주라고 하는데 어 이쪽으로 온다 저기로 아 이야 전혀 신기하지 않아 애들이 날 못봐 원래 사람이 반응하는게 0.5초만에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하는데 예 한 1.5초는 바라보고 있어요 난 1.5초 동안 1.5초에서 2초동안 조준하고 쏘면 돼 말이 1.5초지 말이 1.5초지 활을 어떻게 1.5초 동안에 당기고 쏘고 해 얘가 활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쏘는걸 배웠을 뿐인데 아무튼 평범한 인물은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비범한 인물만이 주인공이 되죠 비범한 인물이란 어 간단하게 말하면요 간단하게 비범한 인물에 대해서 말하면요 뭐야 불부채 물건이 피어야되는데 불부채 물건이 피어야되는데 야 여기 불부채를 아 이거 혹시 어떤걸 해도 처음하는거 같지않고 뭐 무얼서에서 운이 따라주고 총알이 총알이 예 비껴나가 지금 비껴나가네 자맹처치 어 이거 근데 올라가면 무조건 틀켜요 그럴걸? 헤드샷할때 이렇게 점이 빨간색으로 들어와가서 흠 또있나? 저기 굉장히 쉽죠? 안쉽네 글쎄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뭐야 뭐야 아 타오르고 있구나 뭐야 넌 좋아좋아좋아 안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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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상태가 안좋아 어떻게 탈출했어요 와우 탈출 드디어 자유를 얻었구나 자유를 얻은건 자유를 얻은거고 음 지금 라이터가 없어서 불을 붙여야되는데 이런데 지금 못가는데는 나중에 도구를 얻거나 도구를 얻거나 아니면 저런데 갈수있는 도구를 얻을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빠른이동으로 여기를 다시 기억해도 떴다가 다시 와가지고 하면은 할수있는데 자 일단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할수있으니까 맞고 한번 더 흘러내려 어후 잠깐만 아 활이 이거지 어후이 뭐잇니? 먹을 거 있네? 먹을 거 있다 뭔진 모르지만 부채 가지고 가진 않는 것 같아 왜냐면 얘가 주머니가 무한은 아닐거거든 주인공들의 특징이 요직형 주머니잖아요 대부분 예, 도라에몬과 친구친구 하시는 분들의 주인공들이 거의 다 도라에몬과 친구친구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, 뭐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몸을 아, 저렇게 올라가기 정말 장난 아니 이렇게 올라가기 장난 아닐텐데 역시 저 조그만한 몸으로 빈약한 팔로 보이는 것 하긴 뭐 지구력과 지구력이 보장되면 남자보다 이런 거 더 잘하더라고 여자가 이제 그걸 느꼈어 왜냐면 암벽극만을 그 여자애랑 같이 해봤거든 여자애가 나보다 더 잘 오르더라고 몸무게와 지구력 때문에 터랑 같이 해보기 도라에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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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